안녕하십니까. 북현환영원장 소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헐적 단식 2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9년도 10월쯤 될 것입니다. 몸무게가 89키로를 육박을 하고 도저히 숨이 차고 몸이 힘들어서 다시 다이어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간헐적 단식은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지 않는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잡았었는데요. 도저히 저녁때 무엇을 먹는 것을 약속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운동은 아침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운동을 잠시 쉬고 있는데 아침에 일주일에 6회 정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이번에는 점심은 안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아침 저녁을 먹고 그리고 점심을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몸무게는 지금 한 80kg 정도 지금 한 또 한 8kg 이상 감량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80kg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간헐적 단식 2편은 제가 남 타인과의 사회관계를 해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과 저녁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점심을 굽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배가 고프지 않느냐 뭐 사회생활을 내가 누워야 있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료도 보고 환자 진료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한 1, 2주 정도만 약간 공복감이, 배고픔이 약간 있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속이 더 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리고 저는 탄수화물 쪽에 되게 민감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저녁에는 주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고기라든지 저는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킨이라든지 탄수화물은 아침에만 먹고 저녁에는 육식 위주의 식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식만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육식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배추를 한 통 사서 배추를 고기하고 곁들여 먹습니다. 고기라든지 가란, 물에 타서 먹는 음식을 먹게 되어버리면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세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드라운 상추라든지 이런 쪽을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고 거친 것,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이런 쪽에 야채를, 섭취를 고개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80kg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간헐적 단식이 되게 좋은 방식이긴 한데요. 특히 소양인 같은 경우에 공복이 되어버리면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그리고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소양인들은 기본적으로 대사가 되게 많이 항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섭취가 되면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모를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어지럼증과 속쓰림 그리고 배아픔 위장 그리고 식이를 섭취 안 하면 해서 장래에서 대장에서 괴양이 생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병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간헐적 단식을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시고 싶다면 일단은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민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작게 먹는 데다가 간헐적 단식을 해버리면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복을 즐긴 것이 이 간헐적 단식인데요.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도 건강을 해치거나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안에 장기가 손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현재는 아침과 저녁을 먹는데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의 섭취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한 8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운동의 기본적인 조건이 먹는 것과 두 번째 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약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약물에 의존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 세 가지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어찌 됐건 식이섭취를 자기한테 맞게 줄이는 아니면 세 끼를 나누어서 세 번 좀 적게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식이조단을 하고 운동을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쳐나는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몸에 제일 적합한 다이어트 방식을 찾아서 노력을 하시면 노력을 해야지만 이 체중을 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